정부가 경제활동과 관련한 형벌을 전수조사해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을 규정은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인호공 법무부 차관은 어제 경제형벌규정개선 TF 출범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추진계획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경제형벌규정개선 TF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 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 조항들이 민간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벌규정개선 TF를 출범시켰습니다.